또 우리는 문화참관, 우리 국가정신, 생활과 경험, 다 포함이 되는 선비정신, 이것으로 해서 우리 개발의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데, 언제 다 정리하고 여기에 도달되지, 나는 그게 참 안타깝느냐. 언론의 연사가 지금, 지금 여기에는 시경을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, 정신문화의 무한, 그사람에서 그때 막 박차로 가는데, 대통령이 서두데만 혹시, 거기 다 날아가고 있지만, 우리 마음속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기중 유산, 생활과 경험을 하고, 이걸 우리가 누군가, 누군가를 생각해야죠. 그 다음에, 오로고한 대통령이 나오면, 이걸 계속 살려야겠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